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뭐랄까 고민하다가 요즘 고려 영토 이야기 가지고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과연 뭐 광동육주 위치가 여기였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가 하면 하다못해 제 여러 영상의 댓글 중에 고려 수도 개경이 지금의 북한의 개성 맞느냐 그리고 이거 누구나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고려 왕들의 무덤이 개성 옆에 있기나 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경기문화재단 쪽에 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저는 하면 되는 거니 행정구역상 지금 북한의 개성도 경기도 아니냐 개성 있는 고려 왕는 강의해도 되느냐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만주 벌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고구려의 여러 역사 유적지 현장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북한만큼은 저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개성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눌러본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북한의 특히 개성 근방에 개성이 고려 수도였으니 그곳에 고려 왕린들이 있음을 확인시킨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군주의 역사적 행보에 입각해서 이 군주는 무덤이 없을 만하다 그리고 이 군주의 무덤은 개성이 알라 강화도에 있는 게 역사적으로 그러한데 실제로 그러하구나 라는 걸 밝히면서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아니 조선왕조가 무너졌지만 이 조선왕릉들은 나름 좀 보존이 잘 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조선왕릉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남쪽 경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는 등 정말 우리 조선의 왕릉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려 수도 개경이 지금 북한의 개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이고 북한은 아무래도 산림녹화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만큼 완벽하지 못해서 여러 산들이 민둥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릉 근처의 나무들조차도 아름드리 나무들로 이렇게 잘 보존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 또 하필 그 개성이 비무장지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고려 왕릉들은 여전히 발굴라든지 조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게 무덤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썼다 예를 들어서 적속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신라는 약간 돌무지 덧널 무덤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인 천마총, 호우총, 황룡대총, 서봉총 이런 무덤들은 도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도 돌무지를 따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였기 때문에 진짜 천마총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부장품이 발견됩니까 황룡대총에서 그 신라 근간 발견되고 호우총에서 호명그릇 발견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로 가면서 굴식 돌방형으로 무덤 형태가 이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긴 한데 일단 굴식 돌방 무덤 문이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도굴이 많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죠 공주의 무룡왕릉은 어찌 보면 굴식 돌방의 형태고 물론 벽돌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벽돌 무덤이긴 합니다만 도굴이 안 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3천여 점의 부장품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고려하고 조선 역시 이 돌방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집니다만 조선은 기본적으로 관 이후에 석회를 어마어마하게 발라버리기 때문에 도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석회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도굴이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특히 몽골 침략 원간석기도 보조이 많이 안 됐을 거고요 그 다음 조선왕조 500년에서 고려 왕들의 무덤을 제대로 관리했을 리가 없고요 지금 북한에서까지 일제강정기나 이 시절까지도 계속해서 도굴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보존이 덜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왕릉들에 비해서 고려 왕릉들은 상당히 이렇게 벽화되어 있고 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고려 왕릉들 찾아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개풍군 개성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이렇게 많은 고려 왕릉들이 개성 근처에 있고 이게 작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서울까지도 삐져나와 있죠 서울에도 고려 왕의 능이 분명히 한 기 정도 있고 여기 강화도에 가도 고려 왕들의 무덤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려 왕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찾아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조릉입니다 와 여러분 태조릉은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국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보존이 됩니다 태조 왕건능 진짜 한번 가보고 싶죠 그 다음 여러분 이대왕 혜종은 왕규의 난이 일어났고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 나주 오씨 집안의 아들로 세력이 미약했고 그래서 충주 지역의 정종과 광종 어찌 보면 왕요 왕소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혜종의 능은 발견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발굴이 조금 돼서 역시 북한에서 보존되고 있고 정종과 광종의 능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태종 이방원이 약간 광종 왕소 느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종의 묘가 아주 막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았던 게 좀 신기했고요 경종의 능 역시 지금 사진자료로 다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태해전광 경성 목하고 고려 초기 어찌 보면 10세기 군주들 그리고 11세기 살짝 넘어갈 무렵의 군주들을 이야기할 때 음 어찌 보면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군주는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이지만 업적만 놓고 보고 고려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정비한 물론 좀 유하게 치우친 측면도 있었지만 최고 군주는 제가 성종이다라고 분명히 강의를 해드렸죠 근데 이 성종의 능이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보존이 안 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그러나 확실합니다 근데 목종은 여러분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보셔서 알겠지만 강조의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목종의 능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기록상으로 목종의 능 역시 개성 어디어디에 묻혔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위치를 찾을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찌 보면 신하들에게 시해된 군주이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목종의 능은 이렇게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 다음 현종 능 개성에 이렇게 보존돼 있습니다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덕종과 정종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침략을 막아내고 덕종과 정종 때 천리장성이 쌓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의 산악지대에 장성이 있었다는 건 믿기가 어렵겠죠 고구려 천리장성처럼 주요 요충지의 이렇게 성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역시 이렇게 채군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의 최대 전성기는 이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침략을 막아내고 문종 때 가서 정말 고려가 11세기 최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문종의 능 역시 개성 금방에 있고요 이 순선헌 3명이 사쳐서 10년 정도밖에 지휘를 못해서 그렇게 그렇게 비중 있는 군주들이 아닙니다만 보존된 군주도 있고 그냥 보존이 안 된 군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숙예인의 굉장히 중요한 군주들이죠 숙종 때 별무반 만들어지면 그 별무반을 데리고 윤관이 예종 때 동북구 성축조하고 숙종은 숙려 의창과 함께 굉장히 많은 화폐들도 만들고 그 다음 예종은 막 향소 부곡이나 속현의 지방간 파견이 안 되는 곳에 새긴 것 기회에서 간무를 파견하기도 하고 최초의 도감 보건국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지겠습니다만 실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군주들입니다 이 예종이 이자겜의 딸과 결혼했고 예종의 아들이었던 인종도 이자겜의 딸과 결혼했으니 인종은 이모와 견란샘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고 이 인종 때 그 유명한 이자겜의 난과 묘청의 난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고요 그 무력백 이의민이 정중부와 이의방의 명령을 받고 이의민이 경주에 있는 의종을 찾아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의종을 뭐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뜨두둑 소리와 함께 이렇게 죽였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척추를 절반 접어서 죽였다는 소리도 있고 의종의 시신을 속과 함께 신의 물에 버렸는데 그 근처 숙려가 손만 챙겨갔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종은 능이 있기가 어렵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능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능이 없는 군주 중에 어찌 보면 왕 시의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그런 군주들 목종과 의종은 지금 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 명신희강 고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군주들일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친구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 명종을 내치고 신종, 희종, 강종 때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고 고종과 함께 최우와 최양, 최의가 권력을 잡았고 원종이 개경으로 황구하면서 무신 집권기가 끝나죠 무신 집권자들이 이 군주들보다 훨씬 유명하죠 명종은 왕자리를 내려놓고 황해도로 건너가서 살았다가 실제로 그곳에 지금 무덤이 있고요 신종, 희종도 능이 있긴 한데 희종의 능이 강화도에 있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희종이 당시 권력자였던 최충원과 한번 대립했다가 유배를 가요 유배 가서 강화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강화도에 이렇게 능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그리고 실제로 최우가 몽골과 항전한다고 1232년에 강화도 천도해가지고 1270년까지 약 38년간 어찌 보면 강화도가 고려의 수도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최우정권과 함께 강화도에 머무르면서 이규보라든지 이런 신하들과 함께 이규보 무덤도 그래서 강화도에 있죠 어찌 보면 그 팔만 대장경 만들었던 하여간 강화도의 대표적인 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강화도에 있죠 이런 게 여러분이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왕릉의 위치와 이렇게 고증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은 개경으로 항공했기 때문에 개성에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개성이 이렇게 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원간석기 군주들 원간석기 군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충선왕 같은 경우는 이게 베이징에서 죽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충렬왕까지도 더군다나 원간석기의 일개 제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능이 제대로 보존이 됐을까라고 했습니다만 충렬왕 능만 최근에 발굴이 됐고 나머지 왕릉들은 이렇게 보존이 안 돼요 그런데 충목왕 능은 너무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세계문화에서는 또 등재되기도 합니다 충정왕 무덤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공우창공 여러분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함께 묻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태조 왕건능도 현능이라고 하고 공민왕능도 현능이라고 하는데 정말 북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위하도 해군 해놓고 우왕과 창왕은 왕우와 왕창이 아니고 신우와 신창이다 너희 왕씨가 아니다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사양먹여서 죽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왕이 아닌 상태에서 서인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쓰여졌다고 한들 능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 왕 행세를 했다라고 권력자가 죽여버리는 이들의 무덤이 쓰여지기라도 했을까요? 그러니까 능이 없죠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공양왕 보십시오 공양왕은 어찌 보면 고려왕조 500년의 마지막 왕이었고 왕짜리를 이성계에게 물려주고 삼척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 삼척 있는 공양왕을 끝내 사약을 먹여서 죽이죠 그러니까 삼척에서 그렇게 죽었지만 삼척에 있는 공양왕의 시신을 어찌 보면 서울 가까이 일산까지 와서 묻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적 제 91일 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척에 가면 공양왕의 가묘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대충 고려 34명의 군주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이렇게 죽었다 보니까 아마 이 군주의 능은 여기 있을 거고 이 군주의 능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27명 군주의 능은 완벽하게 보정이 되지만 34명 군주 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능으로 볼 수 있는 군주의 능은 고려시대는 17명이었다 그러다가 뭐 요즘 발굴이 되니까 18, 19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제가 군주들 능만 이야기했지 이 왕들의 부인들의 능까지 어마어마하게 근처에 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초창기에 여러 태조라든지 이런 군주들은 상당 부분 합장능이기도 하다 부인들과 함께 묻혔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고려시대 군주들의 무덤이 개성 근방에 많이 묻혀있고 강화도 천도 시기에 강화도에 묻혀있음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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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